아니 어제 그 어떤 분이 슈가 러시의 엑스마스에서 맥스를 드셨더라고 그래서 한번 와봤지 나에게도 맥스를 줄까? 하고 국수? 쌀국수? 역시 베트남은 쌀국수인가? 짜잔 짠 나도 맥스 주라! 베트남가서 쌀국수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디 그 약간 시장통 같은데 있잖아 그런 시장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더라 노랑이! 사탕 좋구! 노랑이! 노라돌이 좋구! 노랑이! 하트 좋구! 빨강이! 여기에 갑자기 고비 이렇게 생겼네? 오오! 여기만 파고 있는데? 시장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엄청 줄 서서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 맛집인가 해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아주 거창한 건물에 그런 곳은 맛이 별로 없어? 아 진짜로? 맞아 시장에서 먹은 베트남 여행 가서 먹은 것 중에 시장에서 먹은 그 쌀국수가 제일 맛있었어 너무 나쁘진 않은데? 한 번 한 번 더? 한 번 더? 다 미애찜! 미애찜 왔어 미애찜은 받침밥 먹었어? 나 다른 방 가서 미애찜 봤는데 다른 방 다른 방 구경 갔다가 미애찜 봤는데 사탕 오빠 가족방 하고 있어? 어! 어! 가족방 하고 있지 우리 가족방 있지 아직 막 사람이 그렇게 많아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우리 가족방 있지 점심 메뉴 추천해주라고? 어... 제육볶음! 제육덮밥 어때? 제육덮밥 별로면 다른 거 추천해줄게 빨간색 맛나고? 좋아 32구? 여기 터져줘야돼? 어 소세지 또 맛나겠다 다른 거? 마파두부 덮밥 나 덮밥 먹고 있나봐 덮밥 먹고 싶나봐 맥스는 안 주겠대 이것까지만 주겠대 가족방 입장 기준은 저 그 여기 텔레나 아니면 우리 그 카톡 있잖아 그 프로필 클릭하면 링크 있는 거 거기에서 카톡에서 내가 가족방 입장 기준은 얘기해줄게 식사는 나랑 안 맞는 걸로 뭐 먹고 싶은데? 국수 먹고 싶어? 뭐 좋아하는데? 국밥 이런 거 좋아하나? 짜장면? 별오빠 어제 별오빠 안 온다길래 방송 안했지? 어제 별오빠 바쁘다길래 방송 안했지? 별오빠도 없는데 방송 못하러해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바닥을 한 번 짚어볼까? 바닥을 한 번 짚어볼까? 아무 곳이나 눌러? 계속 바닥을 한 번 가볼까? 어? 너무 센가? 아냐 아 너무 센가?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빅배스 바닥 안주인데? 사탕 오빠 이제야 다야의 참맛을 느꼈네 이거 바닥 맛있더라고 아 조졌다 진짜 안준다고? 70개만 가보자 와 진짜 안주는데? 이거 안켜서 그런가? 넓었네 야 내놔라 아 다이아 안 나왔는데? 큰일났다 별오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저거 뭐지? 닭가슴살 그 뭐지? 양상추인가? 야채에다가 고추장이랑 고추장이랑 해가지고 쌈 싸먹었어 닭가슴살 뺏어? 같은걸로 시키게? 별오빠 별오빠 그러면 그건 어때? 제육 떡밥 어때? 제육이 떡밥? 미애짱 닭찌찌 샐러드? 아 뭐 언제 돌아오지? 닭찌찌 샐러드 닭찌찌 샐러드 먹었는데 닭찌찌 먹는데 고추장이랑 쌈이랑 같이 먹었는데 그럼 안되나? 그래 별오빠 나랑 나랑 식성맞네 별오빠 나랑 식성맞네 미애짱 그래도 뭐 먹을건데 아까 오춤발 갈 때 안주더니 진짜 얄밉네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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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다이아 사탕오빠 이거 어떻게 된일이야? 사탕오빠 이거 왜이래? 다이아 먹고싶다고 다이아 미애짱 그냥 햄버거 하나 먹은다고? 밥 안 땡긴다고? 이게 정상화야? 아니야 저번에는 진입 진짜 잘 줬다고 아저씨 나와라 별오빠 난 어제 잠깐 방송하고 계신가 하고 확인해봤는데 안하시길래 오늘도 안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아 진짜 걱정까지 해줬어? 고마워라 근데 어제 별오빠 안온다고 해서 방송 안했는데 나이스 10스피인 추가요 나이스 10스피인 추가요 이거랑 거 먹자고 좀 큰 물고기 미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엘사 느낌이야? 뚝뚝뚝뚝 Do you wanna be the snowman? 나나나나나나나나 엘사는 이거는 동생이고 엘사는 그거지 Let it go Let it go 목이 안 돌아와서 죄송해요 미애짱 나 어제 하늘증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방 갔는데 그 다른 방에서 내가 봤다고 근데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더라 왕물고기 남았는데 못 먹었어 그냥 한 번 채팅치고 나가던데 미애짱 그냥 한 번 채팅치고 나가던데 미애짱 미애짱 목 컨디션 안 좋아서 쉬었나 보구나 어제 아니 목 컨디션 안 좋은 건 아니고 나는 컨디션 됐는데 회사에서 쉬라 그래서 쉬었어 나는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그래서 쉬었어 그래서 쉬었어 벼룩밥 같지는 사람 만들래 제발 좀만 와봐봐 나 혼자 심심해 그렇게 출냈는데 이젠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목은 이거 아침에만 이러고 그 좀 지나면 한 2부 때부터는 괜찮아질 빨 아마도 아 진짜 열 받네 더 내놔라 이장석아 더 내놔라 이장석아 야 더 내놓으라고 아 열받네 음이죠 아니 내 머릿속에 음은 있거든 내 머릿속에 나나나나나나 근데 이게 지금 목이 안 돼서 음이 내 생각대로 안 나가 안되겠다 얘 버려 넌 버려졌어 빅비스 홀즈스피 안되겠어 그래 한번 가보자 레인보우 릴스 릴스를 가보자 차라리 넌 좀 줄래? 넌 좀 줄래? 미애짱 여기가 먹을 수 있겠지? 나에게 힘을 줘 흠 꽁이 오빠 하투 하투번 홀드스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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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가자 I will give you a rainbow Let's make a rainbow 야 진입 안줘? 야 진입 안 내놔? 안준데? 얘도 진입을 안준데? 얘도 진입을 안준데요? 레인보우 나와라 레인보우 땅땅땅땅땅땅 땅땅 길론 따니가 100% 보장하는 메이저 놀이터 가족 모집하고 있어요 가족 가족이 되실 분 부담 가지지 말고 여기 텔레그램비에 적힌 되나요? 아니면 카톡 편하면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좋아 이제 릴스델까지 가는거야 이대로 릴스리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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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와일드가 떠야지 오 이렇게 아니 스캡터가 진짜 얽었네 스캡터 4개다 4개 첫 게임은 원래 연습이지 그래서 식품으로 갔어 오 얘 이거 좋은데? 와일드를 다 없애 진짜 서운하게 한다 얘 이 새끼 오 좋아 좋아 릴스리 릴스리 다 와일드로 바뀌어라 좋아 릴스리 다 와일드로 바뀌어라 아아 릴스리 릴스리 서빙 다 와일드로 변해라. 아니 이렇게 조금씩 해서 안 되는데. 6! 좋아. 7에서 이제 와일드 9개짜리 생겼어. 오 좋아. 이렇게 가는 거야. 가야지 가야지. 맞아. 가야지. 어쩐지 20콩 가고 싶더라고. 근데 크게는 못먹어. 얘가 9개라서 9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아닌가 얘네가 없어져서 안 되나? 베리님 달려라 하니. 달려볼게요 오늘도.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진짜 본 사람. 애니메이션 달려라 하니 본 사람 있어요? 와일드. 내 와일드 2여를 주러. 흐르다니. 오늘은. 안 준대. 3. 6. 7. 9. 10. 안 준대. 하니 오빠. 쿵이 오빠 실제로 봤어? 하니. 하니 달려라 하니를. 하트 2번. 어? 프리스피. 이건가? 하트 2번. 세븐. 하트 2번 홀드스피. 여기 있구나 본 것 같은데 제가 노래랑 제목 말고 기억나는 게 없네 미애짱 그세 나 미애 나 그 세대냐고 아니 그 세대는 아니지 나 그래서 어제 그냥 유튜브로 달려라 하니 찾아봤거든 근데 그 그 누구지 고은의 그 홍두깨 선생님 따라다니는 입술 두꺼운 여자 있잖아 그 여자 너무 웃기더라고 그 여자가 약간 웃음 포인트더라 맥스 맛집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또 와주셨네요 무슨 맛집이에요 저희 집은 한인의 방송은 무슨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해 그냥 바닥이야 이거 노래가 없어 노래가 없어 아니 고은혜가 거기서 두께씨 결혼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홍두깨가 맨날 도망가고 근데 음식 엄청 잘하고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쿵이 오빠 이거 맞아 어떻게 지금 50번 돌렸는데 아무것도 또 아니 오늘 5,000달리로 돌리면 안되나봐 3,000달리로 돌려야 되나봐 아니 뭐야 왜이래 미애짱 요리 잘하는 여자가 진국이지 레알 근데 그 고은혜처럼 생기면 만날 수 있어 머리 빠글머리에다가 입술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두께찡 밥 드세요 저 두께찡 이 옆에서 할거라니까요 아니 이거 맞아? 쿵이 오빠 이거 맞아? 이거 추천한거 맞아? 지금 나 1층 없어졌는데 1층 없어졌는데 빨리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미애짱 메이크업을 다시 해주면 예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거 하니까 그 살 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 두께씨도 갑자기 살 빼고 나니까 나 눈에 하트 뿅뿅 됐던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어제 그거 보고 있었어 유튜브로 아 나도 내가 하니니까 나도 캐릭터 분석을 좀 해야겠다 하니가 대체 어떤 만화인가 근데 고은혜만 보고 왔네 고은혜랑 홍두께만 고은혜랑 홍두께만 고은혜랑 홍두께만 고은혜랑 홍두께만 고은혜랑 홍두께만 고은혜랑 홍두께만 와 영웅 이거 바닥이 별른데요 바닥 안 잡는 바닥 안 잡는 아르테미스 가볼까? 어디 봐야 되지? 아 이거 이상하네 진짜 바로 구멸에 가보자 레벨 1 이거 약간 산타랑 비슷한 거 같은데? 흠흠 이거 해본 사람 이거 산타랑 비슷한 거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 아 이것도 바닥이 막돌이야? 안되는데? 바닥이 막돌이면 난 여기서 나가겠어 흠흠 바닥 돌리고 싶지 않아 바닥은 나에게 오늘 맞지 않아 나갈래 개또용 똥! 게임 어떤 게 나에게 줄까? 맛있는 걸 흠흠 미스테리마이스 미스테리마이스 가 볼 까? 이것도 약간 그거랑 비슷하던데 그 뭐지? 스틱키비랑 비슷하던데 스틱키비 줄까? 안 줄까? 아 이게 시작한지 지금 30분도 안됐는데 무슨 일이죠? 지금 큰일인데요? 하니 위기 하니? 하니? 내가 내 이름을 하니라고 부르는 거 쫌 짜치지 슬로타니가 100% 보장하는 메이저 놀이타워 와우! 오빠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있습니다. 놀러 한번 오시죠. 좋아. 더 내려와야 돼, 와일드. 이거 뭐지? 추가 왜 받았어? 더 내려와야 돼, 와일드 나와라. 어, 뭐야?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나이스다. 더 줘라. 나이스. 더 줘라, 더. 더 줘라, 더. 더 줘라. 얘까지 내려오겠다, 보라 색깔. 저 탐정이 좋은 것 같아. 신시해! 좋았고. 오! 하이, 싸미. 열어라, 왜 열어라, 얘 풀어? 아이고야. 많이 주진 않고, 이만큼 준다는데 한 번 더! 가볼게! 제발! 강퇴해버렸어? 외국인 강퇴해버렸어? 맥스마치님. 어제 심쿵님 왜 울었어요? 풍이 오빠 어제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넘어졌어,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세븐포튠도 바닥 좋아요. 아 진짜? 세븐포튠. 봐봐, 여기 맥스마치님이 어제 심쿵님 우시던데, 이런데? 그럴리가. 아시님 휴방에서 울던데요? 아 그래도 어제 어제 풍이 오빠랑 텔레그램 간간히 했는걸? 텔로 연락했는걸, 우리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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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미야? 나 휴방에서 아쉬웠어? 아쉬웠다고 하면 되지 말 또 뭐하미야! 아쉬웠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오자마자 하트번으로 날 죽였어? 왜 어제 휴방에서 아쉬웠어? 이거 뭐야. 오 라이트! 맛있게 뭣고 갑니다. 맥스마치님, 하니님 휴방에서 좋았다는 건가요? 쿵이 오빠 나 휴방에서 좋았어? 매니저 일도 안 보고 여기저기 다른 여방, 여캔방들 놀러 다니느라고 좋았어? 삐리님 마저 맛있게 먹었어요. 내가 이따가 목 풀리면 레리꼬 불러줄게. 레리꼬, 레리꼬, Can't nobody hold this time? 목 좀 풀리면. 왠지 멀리 내서 바닥하고 싶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바닥이 왜 이렇게 끌리지? 오늘 주지도 않던데? 번개 날아라! 미애짱! 아니 미애짱 진짜 그거 이모티콘 잘 찼네. 저 그러면 레비까는 가봐야겠다. 그러면 당근을 올리겠지? 별오빠 풀려라를 응원해야 되는지 풀리지 마라를 응원해야 되는지. 아니 그 듣기 싫다는 거야 지금! 어? 내 노래 듣기 싫다는 거야? 어? 듣기 싫다는 거야? 기억해 둔다. 별오빠 나 적어준다. 내 일기장에다가. 별오빠. 내 노래 안 좋아. 내 노래 안 좋아. 이렇게 적어놨다 지금. 대수노트야. 대수노트야. 일어나는 건 그래도 한 3시간 전에 일어나긴 하거든. 3, 4시간 전에. 말을 안 하면 목이 안 풀리네. 울었다고 자수하세요. 공이 오빠. 울었다고 자수하세요. 오늘 바닥? 바닥 별로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볼게요. 로켓 가서. 비리님 맨솔 펴. 목 확 풀린다. 근데 맨솔 있잖아. 나는 맨솔 좀 들어가 있어 내꺼에. 여기 내꺼에. 여기 내꺼 이거. 여기에 맨솔 좀 들어가 있어. 꿈의 연기야. 불렀다 불렀어. 여기에 맨솔 들어가 있어. 아이스피치 노노. 못 피게. 나는 맛 이것저것 안 돌아가고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해. 그러면 미쓰 가보자 가보자. 알겠어 미애짱. 그러면 미쓰 한 번 가보자 미애짱. 그러면 미쓰 한 번 가보자 미애짱. 로동맥 나와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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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땅땅땅땅. 맥스마찌님 이제 영암인데 순천 언제 가누. 영암 순천 전라도 분이세요? 아니면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한 건가? 거기 그거 가는 중인가? 출장 가는 중인가? 야 로동맥 내놔라. 오우 맥매다 맥매. 제발 로켓 주세요 이여래. 우씨. 갈래? 재미없대. 한 개도 올려서 가보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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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케터를 왜 감질맛나게 세 개씩 주냐고? 진입할 거면 그냥 네 개 주지. 아우. 별오빠 네. 과. 됐어요? 로켓 타고 벌린. 바닥 보시기. 아니 바닥에서 맥매 오는 게 괜찮더라고. 근데 안 가려고. 나랑 안 만든 것 같아. 그라메 가보자. 그라메. 그라메가 인기 슬롯에 있지 않을까? 그치? 맞지? 그레이트 라이너. 메가웨이. 맥스마츠님 평택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산 갔다가 영광 갔다가 영암하고 순천하고. 뭐 전국 여행 중이신 거예요? 근데 그 운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전국을? 운전 중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그라메 미스 한번 가보자. 진짜 이렇게 해도 바닥 안 주냐? 바닥은 하지 말자. 오늘 바닥 아닌 것 같아. 얘는 바닥 없어 하니찜. 알았어. 제발 15. 15스피너 10컵 주세요. 오 나이스다. 위에 창 추천 좋았고. 이제 그림만 맞으면 돼. K6고. 6고. 맥스마츠님 하니의 라디오 듣는 중입니다. 근데 채팅을 어떻게 이렇게 잘 쳐요? 맥스마츠님 운전하면서. 아 얘는 또 어디서 찾았어 저 코뿔소를. 저 라이너를 어디서 찾았어? 코뿔소 등장. 큐까비. 코뿔소가 너무 뒤에 왔는데요. 어 이런 그림이 없는데요. 배열을 조금 더 올려주십쇼. 저기요. 라이너씨? 라이너씨. 이건 우리 약속이 다르잖아? 라이너씨? 제이 나와라 1열. 제이. 제이 밖에 없어 2열에. 아 진짜 개똥. 아니. 1열에 10. 1열에 10. 1열에 10. 1열에 10. 얘도 안 주나? 2. 추가 주는 줄. 아니. 이러지 말아다오. 오스로 고고. 알겠어. 좋아. 12고. 13고. 좋아. 맨증 주나봐. 14고. 아니야. 아 여기서 끝나면 안되지. 아 진짜. 안 줄 것 같은데. 이거 낮출까? 미에땅 이거 낮출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대로 가? 낮췄는데 안 주면 아깝고. 올렸는데 안 주면 짜증나고. 그대로 오스? 오깨바리. 알겠어. 가보자. 먹어보자. 오스. 오스! 오스! 좋았다. 오스! 오스! 야 오스 밖에 없단 말이야. 한 번. 그림 맞아줘야 돼. 지금. 아니 나이스 하지 않다고 지금. 고. 뿐소.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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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다. 진짜로. 고. 네. 고. 고. 너무해. 아니야 오늘 바닥까지 말자. 오예! 오예! 미안해 나 지금 머리 박았어 아니지? 어디다 박았어? 바닥에? 벽에다가? 머리 박고 나 보고 있어? 어디를 가야 오늘은 줄까? 울프는 줄까? 느낌만 한 번 볼까? 바닥 한 번 열 바퀴 돌려가지고 어떤지 한 번 볼까? 별 오빠 역시 슈슈 추천 알겠어요. 별 오빠 슈슈. 별 오빠 왔으면 슈슈 가야지. 맞아 슈슈 가야지. 한번 가보자. 따르랭 따르랭. 따르랭. 아니 바닥이 더 무서운 것 같아. 그치? 바닥이. 바닥에 안 주면 더 무서운 것 같아. 바닥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아 모래시개 주지? 모래시개 먹고 싶었는데. 빨강이? 보라돌이나 마라 아님 파란색? 보라돌이나 마라 아님 파란색? 이씨. 안주인데. 휴가에서 먹을까? 노랗니. 파랑이. 내 뒤로 구구구. 아 맛이 없는데요. 잔 나와라. 아.. 17. 어 맛이 없는데 norm를 다 하라. 이대로 가면 안되는데. 왕관 나와라 왕관. 왕관! 아 긴거 가।여 어쩜 이렇게 맛이 없어. 이 새끼 한 번 더 봐보자 진짜 너무했지? 진짜 궁지 찰싹찰싹 해준다 노랑이 빨간이 아니면 초록이 아니 슈슈가서 먹어보자 슈슈가 오랑이 오랑이 하나만 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나씩 안 나올까? 아니야 괜찮아 아직 7스피 남았어 7스피 곱내놔라 할아버지야 20곱짜리 내놔라 500곱짜리 내놔라 500곱짜리 내놔라 할아버지야 오랑이 하나만 더? 좋아 곱내놔 이제 고 잔 나오고 잔 두 개만 더 아이쿠야 오늘 버츄 오 12곱인데 12곱 못 먹었어 어떡해 12곱 이거 안 준대 가자 가자 3세판 할까? 3세판 하자 그치 두 판은 재물이라면서 원래 아 근데 배꼽이 나오긴 나와요 여기서 배꼽이 나오긴 나와? 사고? 오? 뭐야? 척급발이 개급발이긴 한데 우선 조금 기대해볼게요 배꼽 종종 나와? 나 배꼽을 본 적이 없어 아 별오빠 배꼽 나와? 아 진짜 왜 나는 안 주지? 나도 구경 좀 해보자 배꼽 아 누가 척급발이 개급발이라는 망언을 하였는가 누가 그런 망언을 하였는가 아 나와요 나오면 다 흘리고 구경만 하고 흘려서 더 짜증나요 진짜 구경만 하고 그게 더 짜증나 못 먹는 게 더 짜증나 눈앞에 있는데 그림만 터지면 저거 내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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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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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운해 진짜 서운하다 여기서 먹어보자 별오빠 별오빠 그래서 오늘은 말해줄 수 있어? 오늘은 말해줄 수 있니? 무슨 매장 하는지? 헤어샵이지 않을까? 꿈사짱 오빠 스보찬 스보찬 가보자 천군대나라 진짜 스보찬 내가 맞췄어? 어떤 거였는데? 헤어샵이었어? 정답이라고 말을 안 해줬어 내가 말한 거를 아무것도 위에서 하나 더 넣어봐라 야스 그럴리가 없지 미용이라고 얘기했었어? 나 왜 못봤지? 나 왜 못봤지? 더 내려오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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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요거 내려왈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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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다 좋아 노랭이 더 나와라 에헤이 에헤이 저 봐 내가 뭐 맞혀도 맞혔다고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른다니까 미용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 사라질 수 없어 파란색 번호 파란색 아이고야 이거 약간 올려서 가보자 약간 루즈하게 하는 게 이렇게 흠흠 줄 것 같아 흠흠 아아 짠짠짠짠짠 짠짠짠짠 흠 파랑이 스케터 스케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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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터 와 이제 위에서 스케터를 끌고 내려오는데 할 수 있어 스케터 할 수 있어 스케터 나와라 나와라 아아 스케터 하나 더 나와 아아 아 아쉽네 줄 것 같았는데 여기만 노려지고 있어 지금 이쪽에서 하나도 안 터진 거 알고 있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케익이 여기 이렇게 다섯 줄 이렇게 쭉 돼가지고 쭉 내려오면 진짜 개맛돌이겠다 그치? 그렇지 않을까? 제발 스케터 제발 스케터 주세요 제발 추가 스팬 주세요 야아 아아 별오빠 뒤지죠 그니까 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10국도 쌓였고 아 제발 스케터 추가 스팬 주세요 추가 스팬 근데 여기 했드네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노란색이라도 맞아 좋아 제발 노란색 노란색 마지막 마지막 제발 어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줄 빠질까? 백 그러니까 졸듯 졸듯 약간 약간 졸듯 약간 졸듯 졸듯일 텐데 계속 요 그래서 못 나가겠어 줘라 이제 좀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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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번엔 주지 않을까? 벼룩바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하나 찔리안을 더 넣어 찔리안 이대로 케이크는 사라지는 것 파란색 좋았다 빨간색 더 나와라 빨간색 좋았다 곱 쌓아주면서 천천히 내려와줍니다 그래서 미애짱은 햄버거 먹고 벼룩바는 뭐 시켰어 배달? 쿵이 오빠는 적어먹고 쌀국수 먹고 제육 시켰어 결국? 남자는 제육이지 남자는 제육이랑 돈까스 아님? 제육 시켰어 제육 시켰어 이대로만 가자 제육 시켰어 제육 시켰어 좋아 노랑이 빨강이 하나 더 나와라 여기 빨강이 하나 더 나와라 이제 주나 봐 케이크 하나 케이크 하나 케이크 케이크 대박이다 대박이다 왔구나 왔구나 왔어 대박 대박 오길 잘했다 약간 느낌이 계속 오지 않았었어 이거 슈슈 또 갔어 또 또 또 또 또 왔네 또 왔어 1층 갔구 2층까지 가볼까? 안 돼 안 돼 노랑이 나와라 노랑이 노랑이 맥스 주려면 여기서 흐르면 안 되는데 오 쉣 쉣 할 수 있어 너는 빨강이 내려오던 거야 빨리 케이크 내려오던 거야 아 아깝다 여기 지금 새빨갛다고 고비 아니야 흐르지 말고 노랑이 좋았고 파랑이 한옷이 내려와 파랑이 아이고 좋아 다 볼 줄 아는다 다 갖고 와 다 내꺼 다 갖고 와 와우 맛있게 1층 5층 먹었습니다 하니 이렇게 잘 터지는 하니는 하니 내 놀이터 이게 죽은 만큼 또 먹게 해주는 하니 내 놀이터 또 맨칭 가고 있습니다 하니 하니랑 같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으신 분은 하니한테 문의 문의 주세요 텔레그램 편하시면 텔레그램도 있고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도 있고 카톡 텔레 편한 걸로 연락 주세요 fas 지Guut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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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구오구 여기 오구오구 써있다고 내 아이디 오구오구라고 오구오구 좋았어 잘 먹었어 슈슈 잘 먹었어 별오빠 태양 왔어? 맥스 기원 어디가서 맥스 먹을까? 태양스 그 추천 하나 해줘 쿵! 쿵이 오빠가 어디 가라고 했는데? 슈보천! 맞아 슈보천! 슈보천은 조금씩 가볼게요 지금 조금 먹어가지고 몇배 먹었지 나? 20콩으로 갔었나? 600배 먹은거 같은데? 이거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가야돼 조금씩 가보자 한 700배? 맞아 한 700배 먹은거 같애 67 67 수보천에서 1000배 먹고싶습니다 20배 말고 1000배 먹고싶습니다 황금! 황금 폭탄이 한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폭탄 하나 주시죠 아니 50다리에다가 곱을 줘봤자 바나나 사과 바나나 59 59 에구야 근데 수보천은 1000곱 나와도 그.. 잘 먹는 편이지 않아? 그.. 수보천은 1000곱 나와도 잘.. 그.. 그림이 좀 맞는 편이지 않아? 아 진짜 조금 맞아서 그렇지? 아싸야 안녕 아싸 아싸! 나 7층까지 갔었는데 7층까지 갔었는데 너가 없어가지고 너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그때 10층 가려고 아싸 딱 보고있어라 했는데 아싸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보여줬어 아싸야 태양.. 태양아 바닥 만마리로 돌려줘요? 바닥 만마리? 뭘.. 어떤걸 돌려주라고? 어떤거를? 어떤거를 이해해 뭐야 천곱 먹었어? 천곱이다 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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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중요해 수박 내려올라 야! 사과도 내려와 빨리 더! 따가쓰 한이 떠먹었어 아 진짜 바닥으로 그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그렇게 다 빨리고 지금 수보촌에서 복구하고 슈슈에서 복구하고 오늘 약간 귀여운 먹는 그림들이 잘 주네 이런데 찾아다녀야겠네 태하니 카타니 나이샤 잘 먹었지 일쭈 아니 태양아 바닥 어떤 게임을 말해줘야지 태양아 게임 어디가서 만마리로 돌리냐고 돌리냐고 뭐야? 츄스까지 줬는데? 츄스 줬는데 츄스? 무슨일이야? 혹시나 또 천곱이 나오려나? 설마? 혹시나 아니 나 오늘 바닥에서 다 죽었어 태양아 근데 아까 만마리로 막 빅베스 돌리다가 바닥에서 다 죽었다고 태양아 근데 내가 만마리로 판다투 갈까? 좋아 계속 먹고 있어 아싸야 오늘은 너가 오는 날인가 보다 아싸 오늘 너 오는 날인가 보다 아싸 하니네 가족 되는 날인가 보다 아싸야 태양아 이거 재밌어 뭐야 이거 천곱 잘 뜬다? 황금사화 잘 뜬다? 방금도 바닥에서 천 마리 먹었는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천곱 떠가지고 지금 일찍 먹은 거잖아 아싸 뽀찌 줘야지 뽀찌 뽀찌 주고 갈게 한 번 더 보여줄게 이건 그냥 뽀찌거든 아싸가 아싸가 설명해주고 있어 스위트골란스 천입니다 태양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수보촌 한 번도 안 해봤어? 뽀찌 뽀찌 잘 줬다 한 번 더 줘야 되나? 바닥이나 바닥으로 좀 주고 가자 뽀찌 뽀찌 바닥 플러스는 잘 몰라? 너 그때 오라매로 맥스 먹었잖아 오라매 맞나? 오라매도 만발이 바닥 돌리다가 맥스 먹은 거야? 그때 막 거의 한 2억인가 먹었던 거 같은데 아싸야 본 환자 바닥은 손에 없음? 아 진짜로? 3만 마리 바닥 가다가 그거 맥스 먹은 거야? 아 맛있지 맛있지 별 오빠 돼지를 잡으러 갔나 왜 이렇게 안 오지? 별 오빠 배고파요 근데 뭐 시킨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아까 방송 거의 한 20분쯤에 시킨 거 같은데? 40분 됐나 지금? 30분쯤 넘은 거 같은데 시킨 지 10,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아 처음에 5,000마리로 가다가 10,000마리를 올려볼게 지금 바닥이 오늘 느낌이 안 좋거든? 바닥 찐지 왜 개 안 주더라고? 개 똥 같은 새끼들 아까 200번 돌렸는데 바닥 안 주더라고 오 그럼 본 환자 바닥 가면 집 사갔네요 크고 내 탓하지 말고 그럼 이거 좀만 가볼게 만발이 반다 안 할래 그냥 좀만 더 해볼까? 아 오늘 바닥 진짜 아니야 근데 나 갈래 서운해 열 받네 오라메 가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만발이 말고 조금씩 오 1,000마리 누나 토라메 10,000마리 가져요 알겠어요 내가 토라메 10스피 가줄게요 슈가천 진행시켜! 오케이 귀여운 게임에서 다 먹어보자 이건 안 할래 슈가천 먼저 가보자 약간 몰캉몰캉하고 약간 귀염뽀짝한 오늘 그런 슈가천 왜 없어? 슈가천 내느라 아까 그 거기는 갔다 오긴 했는데 슈가 엑스만 쓰는 아침에 갔다 오긴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헤헤 떼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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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꽤 많이 돌렸어. 한 50바퀴 돌렸어. 내가 손으로 돌려서 그렇지. 저거 하고, 봐봐. 5천마리로, 5천마리로 몇바퀴 돌렸어? 한 20바퀴 돌렸지? 그리고. 그리고 저거 뭐야. 만마리로 한 또 10바퀴 돌렸지. 그리고 내가 손으로 또 한 몇바퀴 잡았지? 50바퀴 돌렸다니까. 진짜야. 맨 위에 있잖아. 온몸을 비뚤어서 바닥을 피해보려는 아니지입니다. 아니야, 돌릴 만큼 돌렸다고. 태양아 재밌겠다. 슬러쳐 가입해서 할래야, 이쁜 누나. 알겠어. 그러면 여기로 연락 줘, 텔레그램. 텔레그램 여기로 연락 줘. 알겠지? 하니 하니, HNHN 5959. 5959 이쪽으로 연락 줘. 이쪽으로. 아니면 카톡이 편하면 내 프로필 클릭해가지고 프로필 링크 나오거든? 그 링크에서 또 링크 한 번 더 클릭하면 카톡 링크 나와. 그럼 오픈 채팅 나랑 연결되거든. 하니가 1대1로 문의문의 받고 있는 오픈 채팅입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추가 스피 나와라! 추가 스피 나와라! 브라돌이! 추가 스피! 로켓! 발사!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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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렇게 한 번 더 가죠. 그러니까 추가 스피인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네. 노래 부르고 있으면 줄까? 로켓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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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줘? 하나씩 나오면 안 되는데 세 개 나와야 되는데. 쓸데기 없이 하나씩 나올 거면 나오지 마라. 흐르지 말고 노랑이. 소세지 만나나요? 라이샤. 소세지 만나주고. 노랑이 가비. 두루룩. 두루룩. 로켓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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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트. 안 나와 준다고? 이것도 콩 한 번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제발! 12스피이다. 라이샤. 로켓트 네 개. 이번에 준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 준대. 근데 아싸야 토라메. 아싸야 토라메 10스피만 세 번가 그러면? 미애짱. 미애짱 우리 사이에 넘어간 거 아니야? 노래가. 노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애짱. 너무했다는. 어 좋아. 그림이 좋잖아. 근데. 뭔가. 중구 난방으로 터지네. 한 곳만. 한 곳만 이렇게 조져야 되는데 그치? 세 번 10스피? 진짜 그렇게 하면 또 처음이네. 취향 특이하네 아싸. 치존 해줄게 치존. 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곳만 이렇게 열심히 파줘야 되거든요. 이딴 식이면 안. 아 얇아져. 슈가천빠빠. 아니 시드. 아까 전에 복구 잘 했는데? 이상하네. 토라메 가볼까? 토라메에서 얼마 전에. 요렇게 먹어가지고요. 요것만 가볼게요. 근데 토라메랑 오라메랑 거의 약간 같은. 같은. 같은 부류지 않아? 그냥 토끼랑. 토끼랑 그. 사자만 다른 거지. 그냥 토끼랑 토끼랑 그. 태양 아는 거 보니까 또 끌어. 이게 재밌어 보여. 스보처하니 재밌어 보여. 태양. 아니 태양 근데 슬롯 안 한다면서. 미애짱. 가족이지 둘이. 우리 벌써 가족댐. 아니 구독은 했음. 미애짱. 알림 설정 구독했음. 아까 과일 그거 재밌어 보이지? 그거 천국 진짜 잘 뜬다. 나는 갈 때마다 거의 천국 줘. 아 이 개똥개미 씨. 바닥 돌리지 말고 갔어? 바닥 돌리지 말고 가자. 왠지 두 번까지는 그걸 거 같고. 그거 뭐지? 두 번까지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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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재물인 거 같고. 이게. 어? 두 번째가. 어? 두 번째가 재물이 아닌가? 아싸야 세 번째 씨도 올려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안 주면. 세 번째 올려서 가볼게. 그때 주지 않을까? 제발. 이봐 다 샌다 다 새. 근데 똑같이 십스핀으로 가? 두 번째도 재물이고요. 제발 이번에 터져주세요. 천국 한 번. 아니 맥스 먹자. 맥스 오창고. 요새 맥스 진짜 잘 터지던데 슬로우. 다른 사람들 나 빼고 다 맥스 먹어. 알아? 나 빼고 다 맥스 먹는다고. 어? 올려서 육스? 아니 타자가 너무 느렸대. 못 봤대. 와 이거 먹었으면 진짜 맛있대. 아니 요즘. 요즘 막 어제 그제 막 다 맥스 다 하나씩 먹는데 왜 나는 못 먹냐고. 흠. 우리 놀이터에서 하고 있는 BJ들 지금 맥스 다 먹었다고. 나 빼고. 나는 맥스 언제 주냐고. 저기요. 맥스 지금도 줄 수 있어 토라메씨. 토라메씨 늦지 않았어. 토라메씨. 제발. 줄 마음이 없나? 조졌다 야 이거. 아수사야 이거 조졌다. 아수사야 나 10층 갈 수 있냐? 아수사야 나 10층 갈 수 있어? 아수사 초대할 수 있어? 아 이거 참. 어디를 가볼까? 로켓 가서 바닥 했는데. 로켓 가서 바닥 했는데 또 죽고 나왔어. 뱀피가 맥스 잘 나와. 아니 뱀피에서는 맥스를 먹어도 크게 의미가 없는게. 그게 너무 비싸. 스핀이. 봐봐. 내가 100콩짜리 가서 5,000배 맥스 먹으면 50콩이잖아. 그치? 비싸서 급격히. 엥스! 뱀피는 거만. 맥스! 하하. 아니! 오스피 사고 겜발 하나 돌리고 수집하면 맥스잇. 근데 나 저번에 오스피, 어저께도 오스피 사고 겜발 하나 돌려서 죽고, 오스피 사고 겜발 하나 돌려서 죽고, 또 오스피 사서 겜발 하나 돌려서, 또 들어갔는데 뻥스피이고, 오스피 사서 겜발 하나 돌렸는데,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천곱 주더라 천곱. 그래서 수익이긴 한데 별로 안 컸어 그것도. 어때서 그래? 아, 아싸 초대해야 되는데, 10층 가야 되는데. 어, 조졌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됐다. 20곱이론 이렇게 잘 주는데 왜 이렇게 안될까? 곱을 오늘 잘 주는 편인 것 같은데? 이제 곱 내놔라, 20곱. 아, 이제 3곱 주고 있네? 잠깐만. 해 나와라 해! 아이고 까비. 오늘 곡 좀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오늘 곡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가보자. 빠바빠빠. 빠바빠빠빠. 이거 뭐지? 빠바빠빠빠. 맥도날드인가? 빠바빠빠빠. 이거 뭐지? KFC인가? 버거킹인가? 맥도날드야? 맞지?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별오빠는 제육 왔나보다. 아니 곱은 진짜 잘 주는데, 근데 그림 너무 안 맞네. 좋아, 이제 곱 내놔라. 파란색 나오고. 좋아. 곱 20곱짜리 줘라. 아이고야. 한 곱밖에 안 줬어. 태양이 매일 햄버거 두 개씩 먹으면서 모르는 척해. 왜? 아니 노래는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어떻게 햄버거, 나 햄버거를 한 쪽을 다 못 먹는데요? 저 소식좌여가지고. 저 소식좌여서 햄버거 반 쪽씩 먹을 수 있는. 햄버거 한 개 다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른데? 좋아, 두고. 어? 이번 판에 준다고? 어? 아, 이러면 이러면 또 못 가... 뭐야, 승부 못 보는데, 다음 판에. 어? 아, 일하면 다음 판에 승부 못 보지. 그치? 일하면 안 되지. 뱀피 추천? 아싸 뱀피 추천? 쿵이 오빠 있어요, 쿵이 오빠. 쿵이 오빠 있어요. 이거 봐봐, 이거 거의... 봐봐. 1300배 먹었다니까? 이걸로? 산백다리로 1300배 먹어서 이거 먹었다니까? 이거 3핀이 너무 비싸, 이거 봐봐. 5스푼짜리가 가격이 이렇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가야 돼. 팡팡팡 터지는 건 하니, 하니, 하니 찍시드일까, 도파빌일까.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간 거야. 알지? 제물? 삿콩으로 구하라고? 하나 더 올려서 그러면 200다리로. 와... 기다려봐, 지금 똥 좀 빼고. 이렇게 똥 같은 새끼. 와... 이번엔 좀 줄 것 같은데? 한 번 더 죽이려나? 설마... 이번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하니 느낌 좋았지! 들어갈 때 샤샤샥 올려주는 요런 센스! 이렇게 센스에 있는 상한이랑 함께 하실 분 연락 주세요. 텔레도 있고 카톡도 있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미애짱 연락 주라고! 미애짱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sfx2 뚜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와일드 나와야 되는데요 미애짱 성공한 남자일수도 하니찜같은 여자가 연락을 기다리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근데 미애짱 다른 방에서는 저 어떡해 말도 안쓰던데 네 방에서만 저거 OTAQ 벤트 쓰던데? 이 기분 계속 즐기고 싶을지도? 아 뱀프 이걸 또 가야 되나? 어차피 죽일거니까 어? 안죽이는데? 조졌다 오? 이걸 안죽여? 이걸 안죽이는데 조졌다 이거 백콩으로 백콩으로 들었어 이거 맥스 50콩이야 맥스 50콩인데 맥스 50콩인데 아 진짜 눈치 게임 실패네 아 열받네 아 야 와일드나 생길까? 야 주지마 열받으니까 주지마 아 열받아 감다죽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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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콩 나이스 500콩 아 맥스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맥스 먹는 거 아니야? 아 아 진짜 열받네 이거 몇 곱인데 천이 뺏고 천이 뺏고 천이 뺏고 먹었어 어떡하지 이거를 아 아 아 안 되겠다 죽이겠지 이건 그치? 그럴줄 알았어 세 번은 죽이겠지 그치? 오 오 좋은데? 잠깐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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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행이다 죽여서 다행이래 잠깐만 한 번 더 있지 않아? 세 번이니까? 그치 그치 이제 올려보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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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주지 않을까? 줄까? 또 줄까? 줄까? 제발 64번만 갈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엠파이어님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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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애 땅 개같이 실패라니 내가 개라니 내가 개같다는 얘기야? 예민하거든 나 지금 언행에 조심해줄래 지금? 지금 언행을 조심해줄래 미애짱?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미애짱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지만 와 조졌다 이거 어떡해? 아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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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될 운명인가봐 10층 가할 수 있을까 아싸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자 여러분 뱀피 다 보셨죠? 이렇게 압독한 게임입니다 뱀피 다들 하지 마시고요 뱀피 추천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 한이방에서 뱀피 금지 게임으로 올리겠습니다 뱀피 다들 그냥 여기서 삭제하세요 삭제 뱀피 다들 가지 마시고요 스피니 너무 비싸니까 폼핀이나 가야지 태양아 태양아 방송 몇 시까지 해? 나 여기 시간 써있어 왜? 하니 생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일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12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하고 2시간 쉬는 타이밍 그리고 문의 문의 받는 타이밍 그리고 4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하니까 하니 방송 구독 누르고 시간 맞춰서 많이 눌러와주세요 화닭은 느낌만 보는 거야 미애짱 어제 나 쉬어가지고 많이 아쉬웠어? 정부 월, 토 중에 예고 없이 쉴 수도 있음 실제로 그럼 미애짱 어제 쉬어서 아쉬웠어? 아쉬웠어? 많이 아쉬웠나 본데? 뭐야? 내 클릭까지 지금 이상해진 거야 왜이래? 죽고 싶어? 야 왜이래? 아쉬웠어 진짜로 미애짱 그러면 그 뭐지? 텔레 텔레 줘 내가 방송 만약에 좀 뭐 늦거나 오늘 휴방이거나 하면은 내가 텔레로 말해줄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면 가족방에는 공지 올라가니까 알 수 있다고 이 약물고 거부하는데? 맥스 주려고 그러나? 맥스 주려고 그러나? 설마? 설마?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어? 아이고 와일드가 있는데 먹질 못하니? 2열에 와일드가 있는데? 어? 위에짱 한의증이랑 갠톡이라니 상상만 해도 신장이 터질 것 같은걸? 어? 튕겼다 신장마비로 죽고 싶지 않아서 곤란곤란 근데 내가 이거 채널에서는 따로 뭔가 공지를 할 수가 없어 휴방하거나 뭔가 사정이 생기면 보통 그 전에 휴방한다고 얘기를 하는게 맞는데 그렇지 못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스타오빠 왔어요 스타오빠 안녕 위에짱 마치 폼페이야말로 바닥게임인데 그 바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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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닥이 진짜 안 좋아가지고 아까 바닥에서 많이 날려먹었거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안가고 있어 약간 약간 내 방송에 다 막 기쁨 슬픔 분노 어이없음 모든 드라마가 있지 않아? 그치? 스타오빠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바빴어 요즘? 뭐 하느라 바빴어 데이터 하느라 바빴나? 에이 에이 2열에 제이 큐 좋고 2열에 제이 나라 아니면 1열에 1열에 네오 광대 1열에 네오 네오 아이쿠 아이쿠야 위에 짱 분노가 있었지 아까 뱀피한테 얼마나 분노했어 아 이거 주려는 거야 나를 꼬시는 거야 가보자 가보자 렛츠 고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제육볶음을 먹으면서 보고 있겠지? 쿵이 오빠는 실종됐고 이제 그 이번부터 제이 퍼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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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가짜라 아 케이 아 조진거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데 아직 몰라 제이 좋아. 맹매. 좋아. Q 좋았고. 10 좋았고. 네오왕제 한 번만 떠줘. 제발! 일렬에 네오왕제 한 번만 떠줘. 제발! 제발! 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오왕제! 한 번만! 별오빠 그럽지요. 맛있어, 재유? 원래 먹던데야, 아니면 새로운 데서 시켰어? 10, 10, 10, 10. 할 수 없죠. 10도 좋고. 제이랑. 줄어들고. 줄어들고. 아니, 작아져야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왜 이럴까? 다른. 나도 맥스 먹고 싶다고. 나도. 나도 맥스 먹고 싶어. 나도. 어디 가면 맥스를 줄까? 한번 추천해줄래, 게임을. 맥스 맛집 추천받습니다. 줄어들어라. 펜시. 펜시. 펜시님 안녕. 펜시님. 공주천. 공주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스토리님. 오딘. 미애짱. 조용하지 못해? 미애짱. 조용해. 네. 뱀피는 패스요. 하하하. 바닥에서 백발이 먹고 싶다. 아니, 바닥에서. 1층. 1층 먹고 싶다. 별오빠 일요일은 휴무인데 데이트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아니,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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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하고 싶다. 날씨도 좋던데. 거의 약간. 일요일에는 뭐하지? 그냥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 막 이것저것 그냥. 일주일 동안 밀린 일들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나가요. 거의 약간 집순이야. 집에만 있어. 수추.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는군요. 맞아. 짜파게티 자주 먹어요. 일요일에. 우리 지금. 그. 냉장고. 아니, 냉장고래. 거기 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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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거든. 짜파게티 있거든. 근데 나 짜파게티 하나 다 못 먹는다. 짜파게티가 너무 많아. 근데 왜냐면 계란도 넣어서 먹으니까. 짜파게티 하나 더 너무 많아. 공주천. 가봅시다. 곱을 잘 줄지 공주가. 치즈는 너 치즈 넣는 거 짜겠지. 진짜 좋아하는데. 집에 치즈가 없어. 치즈가 없어. 그러면 치즈 넣으려면 진짜 반 개만 끓여서 먹어야 돼. 한 개 다 끓이면 진짜 반도 더 남을까? 치즈랑 계란까지 넣으면. 바로 스핑곰에 갑니다. 렛츠고. uate. 가! 마지막ingle 브리스킨스. 비냇펜스. 그래. 카티한. 공주천. 팬층님한테 하니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라고. 잘 먹는 비제이라고 한번 보여주자. 스피러파 짜파게티한테 양파와 간장 소스 넣고... 끓이면 대박난데. 오 진짜. 그쵸? 양파랑 간장 굴소스 나오면 맛있어요? 양파랑 굴소스가 없네? 간장은 있는데? 다음에 양파랑 굴소스를 사가지고 한번 먹어봐야겠다. 미애짱 짜파게티 1번 코트 못하는데 잘 먹는 거 맞아? 아니지? 아니 나 잘 먹는다고 안 했지 않았어? 나 잘 먹는다고 했어? 잘 먹는다고 안 했을걸? 소식자라서 매력 많이 났어. 아니 근데 또 참겹살은 참겹살은 잘 먹어. 고기는 또 잘 먹어. 고기는 한 2인분은 먹어 나 혼자. 스타오빠 하니가 끓여줘요. 라면 먹고 싶네요. 라면 먹고 갈래? 이리로 올래? 아니 갑자기 여기서 준다고? 무슨 일이야? 39곱이야 지금? 미쳤나봐. 공주가 열일하고 있었어. 별? 나이스. 좋아. 오! 47곱. 대박사건. 공주가 준대. 펜시님! 펜시님! 와! 진짜 맛있다. 46곱. 하나 남았어요? 제발 흐르지 말고. 마지막까지. 야스! 노랑! 좋아! 그림도 좋아. 하우! 고급을 못 먹었네. 펜시님! 나있다! 게임 너무 잘 골랐다. 추천 좋았다. 펜시님도 이제 구독 누르고 우리 저 방송할 때마다 이제 추천 게임 와서 하나씩 해주세요. 펜시님! 이제 추천 하나씩 해주세요. 매일매일 12시부터 2시, 4시부터 8시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네, 주시면 되세요. 여자는 오이시라면서? 오이시. 오이시라 했으네. 별오빠 오딘 한번 가볼까? 오딘도 바닥 맛있을 땐 맛있잖아. 그치? 맞지? 내가 공주한테 뽀찌를 주고 왔을까? 안 주고 온 것 같은데? 그치? 아, 못해. 덥다 살짝. 쌍 퓨리도 나와? 한 번에 퓨리가 두 개도 나와? 진짜로? 그런... 그런 비주얼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퓨리가 여기, 여기 두 줄이 나온단 말이야? 아, 진짜로? 그럼 진짜 맛있겠다. 쌍 퓨리 떠가지고, 쌍 퓨리. 죄송이야, 발음에 조심할게요. 퓨리 떠... 오, 나이스 스피 2개. 쌍 퓨리 떠가지고. 퓨리! 그림나오냐? 씹고. 오, 오, 오. 와일드. 퓨리가 어떻게 한 번도 안 들 수 있지? 혹시 다음 판에 쌍 퓨리 떠올고 그러나? 혹시나 다음 판에 쌍 퓨리 떠올고 지금 한 번도 안 줬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 판에 쌍 퓨리 떠올고 한 번도 안 줬을까? 도전! 퓨리, 퓨리다. 오, 좋아. 와우! 그런데 곱이 일곱이요. 안 좋게 생각한다고, 별 오빠? 쌍 퓨리 안 나온대? 아니, 퓨리가 근데 두 번 나올 수는 있잖아, 그치? 전 판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쌍 퓨리는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좋아, 1열. 1열의 얘기가 뭐 부러져 지나가라, 에헤이. 촤! 곱이 너무 약해. 곱을 좀 쌓아줘야 돼. 그림이 아무리 저렇게 나와도, 그치? 멀티플라이어 지금 너무 약하지? 그리고 스피니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진짜. 진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하트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되도록 에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쌍 퓨리 앞에서 멀티도 무의미해? 아, 진짜로? 쌍 퓨리 한 번 먹어보고 싶다. 한 번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떠주기만 해라. 제발 쌍 퓨리 한 번 보여주세요. 아,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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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면 안 되는데? 어? 푸! 퓨리다! 퓨리, 퓨리! 그림으로 맞아줘야 돼, 퓨리. 좋아! 퓨리! 좋아. 숫자 다 빠지고. 아이씨! 6으로 맞았어. 아, 맛이 없어. 퓨리가 맛이 없었어. 아아! 아아! 미니몸. 음. 퓨리다! 퓨리 두 번 떴다! 그림 없고? 와일드 올라가고? 그림 없고? 자꾸, 자꾸 글자나 불행이로 맞네? 마지막 스피인데, 지금? 이거, 이거 뿌라졌어, 뿌라졌어. 10초 9. 케인아 와라, 2열에. 여생. 어? 스피 하나 남았었어? 남았네? 푸! 맥주 아저씨 3열! 맥주 아저씨 3열! 퓨리... 퓨리! σύ 그죠 맛이 없네 그러게 진짜 맛이 없네 어디가 맛있을까 미애짱 위험한 게임들만 그렇게 추천해주면 어떡해 죽기 딱 좋구만 한 번 가본다 럭피 바닥도 맛있어? 18스만 보자고? 얘도 진짜 잘 터지더라 터질 때는 끝이 맞지? 어! 어! 나 럭피하고 방종해야겠다 럭피하고 방종해야겠다 배가 떠줬는데?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 됐어 됐다 18스만 갈게 야 욕심 안 부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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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에서 이거 한 칸밖에 안 남았는데 20이스 안 가는 거 좀 아깝지 않아? 그랬다가 잘 터지지? 끝 절지마 하여자야 상여자라고 상여자 나 상여자라고 휴나이스? 필리아르 제이? 9좋구? 9좋구? K좋구? 곱 잘 쌓이고 있어 지금 하! 하하니까 쓰시 생각나는 배 하! 자! 배 배 배 배 배 들어와라 9 3열의 9 나와서 배가 나와야 돼 지금 배가 갇혔어! 어 배 나왔다 나이스 좋구 배가 한 칸 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아 9좋구? 미애짱 추천 좋았다 스피는 아직 10개 남았어 미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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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지 가야지 그치? 복구 가자 진짜 맨징하고 가자 여기서 맨징하고 가자 80콩 먹을 수 있지 80콩 먹을 수 있지 아직 모질라 아 이거 되게 시원찮게 터지네 배 한 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치? 아 진짜 9좋구 8층 뭔가 갈 느낌이었는데 조금 아쉽네 배 들어와라 왈쩍 낯거라 오니라 와일드 좋았고 오케이 아 8층 갈 수 있을까? 고분 잘 쌓이는데 진짜 왜 이럴까? 어 A 나오라 1, 2, 1 아이고야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다 미애짱 잘 먹고 나는 이따가 아이고 이따가 4시에 올게 알았지? 미애짱은 여기 연락하고 미애짱은 텔레하고 미애짱 텔레가 편해 카톡이 편해 미린님 안녕 안녕 아니네 오마카세 4시 오픈이에요 추천 게임 받고 있어요 추천 게임 바로바로 보여드리는 아 맥스마치님 계셨구나 운전하면서 계속 하니 라디오 듣고 계셨구나 아 진짜 고마워요 마지막에 또 인사도 해주시고 이따가 봐요 다들 구독 알림 설정 꼭 누르셨죠 4시에 봐요 미애짱은 여기 연락하고 오이 오이 알겠어 나 간다 별오빠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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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